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경과 해군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수색작업을 하면서 서해 북방항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8km, 5마일 정도 떨어진 해외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신이 처음에 실종되거나 표류한 그 지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밑으로 내려와서 수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시신을 소각했다면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시신을 소각하고 난 뒤에 부유물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그 넓은 바다에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소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가 마치 시신을 찾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시신이 처음에 실종된 그 지점과 그리고 표류했던 선 그 밑에 아주 저 밑으로 내려와서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시신을 찾는 시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쟁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측이 정당한 수색작업을 영예 침범이라고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 측에 그 의도에 말려들어서 북한 측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십 의원실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과 해군은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우리 NLL 북방항계성 남쪽 8km 떨어진 점에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시의 시신을 수색하는 작업 또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이 북쪽을 막고 있고 해경이 남쪽을 수색하는 방식인데 NLL과 근접한 지역까지 수색활동을 할 경우 북한군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 남쪽에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경 상황에 나와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 표류 지점에 대한 수색작업을 도표로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윗부분에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들이 실종되거나 표류했던 지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런 지점, 이 지점, 실종과 표류된 지점들입니다. 지금 수색하고 여기 밑에입니다. 밑에 섹터를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류가 위로 올라가면 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내려오면 밑으로 올라가면 밑에, 위에는 수색을 못하고 밑부분에만 이렇게 주로 수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만. 그리고 이 시신이 소각됐다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색을 안 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우리 자국민이 지금 총살돼서 시신이 있는 걸로 추정되니까 북한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북한 발표에 따르면 시신이 있으니까 수색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관측한 바에 따르면 기름을 붓고 태웠다. 40분 동안. 그러면 시신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6월만 정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는다고 지금 이렇게 큰 망망대에서 우리 해군이 지금 그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경은 이 시 표류 추정 지점을 함선으로 수색하지 않고 있다. 해경 등은 수색 구역에서 3.2km 떨어진 지점은 쌍안경으로 관측이 가능하고 북한과 충돌 우려가 있어서 수색하지 않다. 그러니까 쌍안경으로 본다. 그 넓은 바다에 쌍안경으로 보인다고 보이겠습니까? 이후의 해경은 27일 2시의 시신이 다시 북쪽으로 표류해 NLL 부근까지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 위쪽으로 간 것 같아. 시신이 있는 거 실체도 모르면서 지금 간 것 같아 내려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남쪽에 주로 수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수색하고 있는 시늉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받아 냈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신표류 지점을 수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급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불미사로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영해나 마찬가지인 NLL 이남주에게도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NLL 이남에도. 이게 NLL 이남에도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그걸 왜 수색하고 있습니까? NLL 이남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당연하게 사과가 진전성이 있고 정말로 사과했다면 북한에 와서 빨리 수색을 하라. 여기 사살한 것도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소각하지도 않았다 하면 그렇게 협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 했는데 수색은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통지문에 미안하다 한 말이 진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써서 한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박지원 등등 해서 국정원 쪽에서 이걸 써서 와서 북한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글 자체가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영해되어 있고 사실은 영해인데 메타라고 적어놨습니다. 북한에는 메타라고 적어놨는데 미터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메타. 미터라고 써서 나중에 청와대에 북한의 통지문을 개시할 때는 8M 밑으로 썼고 영해 대신 고쳐가지고 영해 조선 노동당 대신에 조선 노동당 노동당으로 대신 고쳐갔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이 너무나 틀린 게 많아가지고 그게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하니까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 올릴 때 북한의 통지문이라는 걸 완전히 문장을 고쳐가지고 북한식 용어로 바꿔가지고 썼다. 이게 정말 김정은이가 사과한 게 맞나 그리고 이 통지문이 북한에서 보낸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수색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거기 바다에서 소각했다면 차릴 수 없는 것 같고 소각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수색하는데 위에는 뭔가고 우리 쪽에만 저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수색하고 있다. 그야말로 월북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씨의 죽음 자체도 그야말로 아주 묻혀버렸습니다. 억울하고 참 비통한 이런 죽음인데 우리가 이 씨의 죽음도 추모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월북했다 한 프레임 걸어가지고 나라가 나서서 그 어림의 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도 못할 만큼 그 상황에 우리 해군도 보고 있었고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받고 난 3시간 이후에 피살됐는데 충분히 건질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군도 대통령도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은 공연 관람이나 하고 있었다. 그 뒤에. 그래서 이게 나란가? 자기 국민을 지키지 않는 나라 자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맞나? 하고 지금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월북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럼 월북 소스가 어디냐 하니까 소스는 밝힐 수 없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아니 우리 국민이 죽은 것만큼 큰 안보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대한 안보 위협인데 아니 국가 안보 위협 때문에 소스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 보고 믿으라고 또 믿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신을 찾아야 하는 곳에 찾지 않고 찾는 신용만 하고 있어서 시간을 보내가지고 대충 조용해지면 아 오랫동안 찾지만 못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이 총 맞아가지고 수신이 소각된 이 상황에서도 북한 말을 듣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수수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를 하려고 하고 아예 차량 통제도 막고 근문 검색도 하고 1980년대식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탄압을 하고 있는 집회를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또 탄압하고 있으면서 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껍뻑 넘어가는 것 같은 북한이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된다 하면 그 수색 못하고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가 누구의 나라인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 어제 10월 3일 개천지를 지나면서 더욱더 폭발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해역에서 실종돼가지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수색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더욱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